아빠, 오늘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나 잔뜩 기대했는데! 민망 벌리면 아빠랑 거짓말이야! 아이, 귀찮아. 나중에 가자니까. 아빠 피곤해. 여보, 아무리 그래도 애랑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내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어? 아이, 진짜 그만 좀 해. 아니, 가장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집은 나만 왕따야. 어? 나만 왕따야고. 여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니가 생각은 안 해? 니가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럴까? 내가 뭘 생각을 안 해. 응? 김이야, 아빠가 돈 버는데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 아냐? 아빠가 돈 버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어이! 어이씨. 이놈의 집구석은 내가 나간다, 나가. 음, 나만 나쁜 놈이지. 어이! 꼼짝! 우지마! 어이, 가장을 아주 노예로 알아. 내가 돈 다 벌어다주고! 자식이라는 녀석이! 김이야, 그 녀석은 대체 철이 언제 들려고! 어이! 어휴, 취한다.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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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누구야? 여기 내 자리야! 어? 야, 이 못생긴 애 아는 사람? 어?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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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리, 리아야? 응. 나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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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두들 자리 안고? 리아야, 빨리 앉으라. 어? 어? 창고였어, 잉가? 이리 나와서 자기소개하도록? 어? 어? 우리 꿈인가? 어? 어? 아? 제 이름은 어? 응? 응?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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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입니다! 그래. 남준이는 저기 리아 옆에 앉아라. 방금 네가 앉았던 요철이야. 응. 네. 이게 만약 꿈이 아니라면 사실 내 이름을 말하면 정신병자 취급받겠지? 근데 내가 왜 초등학생이 된 거야? 그것도 하필 리아가 다니는 초등학교? 아침 조회 끝! 조금 있다가 수업면 시위 받아라, 얘들아! 야, 잉남주! 반가워! 어? 너 뭔가... 어? 익숙한 고랑내가 나는데? 어? 아닌데? 아닐걸? 뭐야, 초등학생? 반갑다! 이야, 잉남준이라니? 너 뭔가 이름 친숙하고 반갑네? 잘 지내보죠! 응, 그래, 그래! 너희가 리아 친구들이구나! 그래! 우리 리아랑 잘 지내고 있지! 응? 에? 뭔 소리를... 나오면 안 되고! 사이장기게 해야 돼, 친구들끼리! 알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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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너 아는 앤냐? 어? 나 모르는데? 얘 첨범! 야, 너 뭔데 나한테 아는 척하냐? 죽을래? 응! 아, 아, 맞다! 아, 아, 우리 같은 반이잖아, 같은 반! 그러니까... 친한 척 하지마!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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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너희 주말엔 뭐 했음? 너는 아빠랑 주말에는 낚시 갔다 왔지농! 아, 거기서 겨라더스만 한 건 잡았는데 진짜 레전드! 우리 아빠 낚시 엄청 잘한다잉! 난 아빠랑 이번 주 주말에 호텔 라운지 가서 10만 원짜리 스테이크 먹었거든? 와, 완전 맛있었어! 다음 주 주말에는 아빠가 태형 리조트에 놀러 가자던데! 음, 리안이야, 너는? 어? 나, 나? 어, 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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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빠랑 놀이공원 갔거든! 거기서 엄청 큰 삐에로가 있는 거야! 한, 롯데타워 만난 했달까? 어, 아빠가 나 몸만 태워주셔가지고 거의 그 삐에로랑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랬어! 왜 웃을까, 참아! 리안이야, 너는 정말 서툴다니까! 그냥 아빠랑 못 놀았다고 하면 되지! 리안이야, 너희 아빠는 정말 바빠신가 봐! 어떻게 너랑은 한 번은 안 놀아주시오! atrainda 땡땡이 고만네! 리안 아빠는 제 여동생만 좋아하야지, 리안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 괜히 상처라고! 이들은! 친구를 그렇게 놀리면 못써! 너희가 그렇게, 어, 친구를 놀리고! 그러면 안 되지! 친구들끼리 사이적 내신게 돼야지! 그렇게 팍 놀리고 그러면 안 돼! 열정, 열정, 열정이요! 아! 니가 뭘 알아! 너 지금 리아 처음 봤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래. 리아는 매번 주말에 아빠가 안 놀아준다고! 이놈들이 말이여! 버릇이 없어 말이여! 너희 부모님! 연락처 돼! 인남전 말투 좀 봐. 완전 틀딱 같애. 리얼 틀딱 건데 할아버지 말투 뭐임? 리아야! 리아야, 왜 그래 괜찮아? 걔네들이 놀려서 그래? 에휴, 그런 게 아니야. 난 아빠가 없어. 뭐? 너 아빠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는 있지만 없는 거랑 똑같다고. 김 리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아빠가 없다고 그래? 죽은 것도 아닌데! 너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넌 아빠랑 사이가 좋지? 어, 나는 좋았지. 나는 아빠가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해. 같이 시간도 안 보내주신다고. 내가 좀 더 어렸을 땐 나랑 재밌게 놀아주고 밖에도 같이 외출도 하고 외식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점점 한 살 한 살 많아질수록 아빠는 점점 멀어진다고. 음, 그래? 음, 그럼 오늘 내가 놀아줄까? 음, 일단 그 녀석들 혼줄 좀 내줘야겠어. 기다려봐! 야, 근데 리아 좀 불쌍하지 않냐? 어떻게 아빠가 매번 약속을 안 지키셨네. 음, 그러게. 우리 아빠도 일하느라 바쁘셔도 주말엔 꼭 같이 놀아주시는데. 알고 보니까 리아 굴다리 아래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어? 그런 건가? 헉? 근데 이 얘기 리아가 들으면 좀 상처받을 것 같아. 에이, 거기 버릇 없는 꼬맹이 원투! 뭐야, 남준이잖아! 그렇게 친구를 놀리면 되겠쌰! 받아라, 발고랑 냄새 공격! 이양! 뚜껑대야, 나 개라서 코가 민감! 먼의 약말 날릴게! 아이, 시러워!!! 통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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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틀 어, 뭐야? öl, роз. 오,ELI этой 냄새 logua, 너. 에바 가져와! 아, 너무 웃기대? un, 우리 아빠도 발냄수 심한데 너랑 똑같아 너 너무 재밌는데? 오늘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 놀러와? 집에? 좋지? 뭐하고 놀까? 글쎄 딱지치기 하면서 놀까? 아니면은 구슬치기? 아니면 윷놀이 어떨까 윷놀이? 에? 딱지치기? 구슬치기? 윷놀이? 야 난 그거 다 싫어 내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어 음... 알았다 아 그... 마... 마인쿠르... 마인쿠르포트? 그거 좋아하지? 같이 블록색 거 짐 만들고 엔더 드래곤 잡을까? 응? 난 마트 안하는데 난 로블록스 암 응? 그게 뭔데? 어? 로블록스 뭐야? 진짜 별로네 아... 나는 내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지금껏 모르고 살았었는데 좀 미안한걸 야! 에? 야 뭐야? 오빠는 지금 친구랑 놀고 있으니까 나가 나가라 고마리 나한테 말 듣고 하지마! 야! 이럭! 어이! 고마리! 너 오빠한테 뭐하는 짓이야? 뭐야? 오빠 친구? 우리 엄마 아빠는 제가 오빠 괴롭혀도 내 편이라서 괜찮거든요 내가 화풀이거든요 어쩌고! 어이! 포르장머리 보소? 아니 분명 마리는 귀엽고 착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리아야! 괜찮아? 아니 왜 참고 있어?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되지 어차피 이런 거 말해봤자 아빠는 내 탓이라고 하면서 동생 괴롭히지 말라고 한단 말이야 내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셔 아 진짜 고마리 한 닉 취급받고 싶네 아휴 못 참겠는데 내가 지금껏 너무 말이만 편해했던 걸까? 아휴 리아의 마음도 모르다니 에잇! 리아야! 나는 잠깐 그러면 물 좀 마시고 올게 아! 여보! 아니 아줌마님 뭐 하세요? 아 창고 정리하는데 앨범이 나와서 보고 있었지 우와 저도 봐도 돼요 재밌겠다 어 그래 그래 와 뭐야 이거 완전 추억이에요 리아가 엄청 귀여운데요 어? 추억? 어 뭐 그렇지 리아가 좀 애기 때는 엄청 귀엽었어 네 진짜 귀엽네요 음 근데 애기 때 사진 빼고 뭐 리아랑 아빠랑 찍은 사진이 왜 하나도 없지? 왜 없긴? 딱히 없어 그런 거 내가 아들한테도 무심했던 건가 리아랑 단둘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네 어 어 어 왜 오니? 어머머머 흐흐흐흐흑 아빠는 나랑 찍은 사진이 없다는 건 모르실걸? 내 마음은 아무것도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미아야 엄마 저 용돈 벌써 이만큼 모았어요 진짜 많이 모았네 그 정도면 살 수 있겠다 그랬죠? 무슨 얘기야 그런 게 있어 그래 나 이제 엄마가 기다리시겠다 집에 가볼게 잘까 난 아들에 대해서 정말 무심했구나 그리고 미아가 용돈을 모으고 있는 줄도 몰랐어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들 아빠가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우리 아들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사주려고 바쁘게 일을 한 거였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네 아들 정말 잘해줘야겠어 미아야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우리 아들 마음을 하나도 몰랐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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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도 봐요 술 먹고 괜해서 이렇게 잠들며 입 돌아가요 아저씨 돌아왔다 돌아왔어 돌아왔어 아들 아들 우리 아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한테 가장 소중한 건 아들 바로 너야 정말 제가 소중해요? 응 응 응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최고야 응 우리 아들 아빠한테 우리 아들이 가장 소중해 아 잠깐만 저리 가봐요 그럼 이거 아빠 제가 그럼 용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이 정도면 저랑 약속한 놀이공원에 가주실 수 있어요? 아빠는 돈 버느라 바쁘니까요 이 정도면 가능하겠죠? 우리 아들 당연하지 아들 근데 이건 최저시급도 안 나온단다 민뚜 밴드님 별지난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공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로카TV님 타워하네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밀써빵님 박소영님 마리요 유튜버님 박성영님 박근정님 권지혜님 김정동님 모질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체리TV님 럭킬루시님 박재현님 쟁드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심용소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우서 강남일치 침팬님 엘라님 서호동이님 노재미씨님 하이티비님 매태원님 강화부도나님 서계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